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량입니다. 오늘은 사주팔자가 좋지 않아, 재물도 없다, 그리고 배우자 운도 약하다, 이런 사람들 과연 결혼을 해야 하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 부분을 갖고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30여 년 가까이 사주 명리를 공부하고 상담을 해왔습니다. 저한테도 질문합니다. 저는 사주팔자가 좋지 않대요. 안다고 합니다. 어딜 가도 사주팔자가 안 좋다고 합니다. 배우자 운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직장도 변변치가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찾아옵니다. 결혼하고 싶다. 그러나 능력이 되지 않는다. 돈도 없고 직장도 변변치가 않다. 또 여자를 사귀고 싶은데 겁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자를 사귀고 싶은데. 그럴 때 제가 하는 말, 들이대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들이대는다. 정말 힘들고 어렵냐, 그러면 결혼을 해라. 정말 좀 경제적으로 좀 부위를 누르고 싶으면 차라리 사주팔자가 진짜 안 좋다면은 차라리 상대를 만나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역으로 칩니다, 역으로. 그러면 그게 과연 헛소리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30년간 사주 명리를 연구하고 상담해온 사람인데요. 자기 혼자 사주팔자가 안 좋다고 하면 자기 혼자 좀 형성하기가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내 사주팔자가 텃밭이 좋지가 않아요. 밭입니다. 텃밭이 좋지 않아요. 척박합니다. 그런데 척박한 곳에는 또 척박한 곳에 맞는 여기에 심을 수 있는 공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척박한 곳에도 키가 맞게 자리자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햇빛이 좋은 상태에 있는 곳에 있어서 부유로 성과를 거두는 데 있고, 그렇지 않고, 물속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척박하다, 사주팔자가 좋지 않다 그러면 일반적인 공료를 심으면 당연히 소출이 적죠. 결과가 좋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맞는, 여기에 기가 막혀 맞는, 이 척박한 곳에 맞는 그것이 공료가 있다. 그걸 심으면 괜찮다 이걸 이야기하죠. 다시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면 사주팔자가 좋지 않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에게 맞는 사람을 선택하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사주팔형 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사람을 선택하라. 그것이 바로 잘나가는 지름길이다. 오히려 그것이 더 오히려 부유로움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그런데 괜찮습니다. 이게 맞아요.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 결혼해서 지지고 먹고 지지고 먹고 삽니다. 그런데 사주팔자 별로 안 좋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성이다 이걸 이야기해요. 상대성. 남편에게는 아내, 아내에게는 남편이 다 이야기하죠. 아내 사주팔자가 거지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괜찮아요. 잘 먹고 잘 살 불합이 맞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은 있다. 사주팔자가 좋지 않는데 분명히 척박하다는 걸 이야기하죠. 척박하니까 분명히 나 혼자 그 텃밭에 그대로 있어서 나 혼자 자가 발전시키려면 어려우니까 이 척박한 곳에 무엇을 심어서 뭔가를 심어서 오히려 소출을 올리고 극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누구냐. 뭔가를 찾는 거라는 것이 바로 상대 배우자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돈을 벌고 싶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돈 벌어서 성공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돈 벌고 반드시 성공해서 좋은 여자를 성취하겠다. 그런 사람들 일부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이 그러다가 깨구락치 수염 납니다. 깨구락치 수염 날 때 기다리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기다려봐라 깨구락치 수염 나오는가 안 나온다는데 그러다가 70, 80 먹어요. 이제는요. 그냥 휙휙 지나갑니다. 70, 80 먹어요. 새벽 그렇게 나가서 오히려 모든 부분에서 종결하지 마시라. 오히려 힘이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찾아나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주팔자가 좋지 않은 사람 분명히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또 돈이 없는 사람 돈 벌어서 결혼하겠다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약하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정말 경제적으로도 풍요를 누리고 싶다. 또 성공하고 싶다. 그렇다면 오히려 상대를 만나는 것이 더 방법이지 돈 벌어서 결혼하겠다. 이 말은 웃기는 말이 될 수 있다. 일부는 괜찮습니다. 일부는 됩니다. 오늘 하나. 여러 건 중에서 하나를 제가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지금 이야기한 것의 종결자입니다. 갑진생입니다. 갑진생. 1964년생입니다. 그 다음에 정축입니다. 태어난 날이 한겨울의 정축. 그 다음에 일주가, 일주가, 일주가 신사, 그 다음에 무술입니다. 남명입니다. 남자예요. 남자. 자, 이분은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아주 소통을 많이 하고 제가 강의를 한번 올리겠다 했더니 마음껏 올려놨습니다. 공무원입니다. 지방에서 소도시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릴 적 어머니가 어디 가서 보면 너는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이걸 귀에 딱지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냥 은연 중에 거기에 젖어서 결혼을 안 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40 가까이 돼서 결혼한 사주인데 그리고 또 자신이 우연찮게 어디서 찾아다니는 사주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배우자운이 없으니까 배우자운이 약하니까 결혼은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혹은 결혼한 여자를 만나서 한 번 결혼한 여자를 만나서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자기 사주를 들이대면 대부분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자기와 사주 명령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남자죠. 각진 정축 신사 무술 여기에 감목 자체가 정제죠. 정제 이 정제가 신금에서 낀 감목이 뭐냐 아내를 상징해 주겠죠. 아내 전간에 있죠. 그런데 백호대 사례에 있네요. 정축도 백호대 사례에 무술 괴강사리고 왠 주변에 이렇게 좋지 않은 삶만 무덤으로 하느냐 하면 좋지가 않겠죠. 그런데 분명한 게 이 사주 원판으로 보면 척박한 곳이죠. 아주 척박해요. 받쳐 놓고 나면 척박한 곳에 이 감목이 있는데 이게 아내다는 것이죠. 이 아내 이것만 보고 보면 정말 그래요. 사주 구석으로 보면 그런데 이분은 대원의 흐름이 좋고 또 특히 대원의 흐름이 좋지만 뭘 하나를 이분이 잘 선택을 했다면 그 하늘의 도사 아내가 사주의 구석에서 화기가 많이 있습니다. 화기가 이 냉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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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체가 화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좋은 균형을 이루어졌다. 이를 내줘죠. 특히 이분이 53세 자기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53세 일부러 자기 사주를 어디다 들이대면 전부 다 혼자 산다. 별로 좋지 않다.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감목이라는 아내가 이 사람에게는 이분은 그냥 공무원 월급 받고 있는데 이분이 아내가 부동산의 관계등 쪽으로 관여를 하고 또 그쪽에서 태양광 여러가지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이 아내가 물질적으로 크게 사주에 성공을 거둔 분입니다. 아내가 진짜 자기 월급에 10대 100% 이렇게 많이 버는 분이에요. 동일하게 제가 정확히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아내가 큰 돈을 벌고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운 게 없다. 이 사주팔죄에서 아내가 그렇게 돈을 벌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돈을 벌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아무 필요한 일이 없는데 어디 가서 틀이 되는 사주팔죄가 좋지 않다. 처벅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주의 대우를 보자. 정축 무인이 되겠죠. 무인 기묘가 있겠죠. 기묘 경직 신상 이모 개미 이렇게 나왔죠. 개미 이 개미가 이 개미가 이 개미가 현재 53세에서 63세 역인데 전부 여기 개미 개미 이 돌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자기 아래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 좋지 않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오비가 두는 것은 괜찮아요. 사오비가 두는 것은 화기가 들어와서 이때 운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주 구성에서 그렇게 좋지 않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여자를 만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롭게 살고 자신과 아내가 평화롭게 살고 있다. 이 사주 원판으로 보면은 서로가 별 볼일 없어야 하는데 무난하게 살고 있고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사주 구성에서 좋지만 부부가 깨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상대성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건 정말 이 척박한 곳이다면 이 척박한 곳에 필요한 것을 심어주라. 화기가 있는 사람을 싣고 들어와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요. 그래서 오히려 경제적으로나 모든 삶 자체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단지 여기서 여러 가지 사소한 소소한 문제는 있죠. 정신적인 어떤 건강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이 대원도 이제 개미대원도 2년만 지나면 되는데 올해 개미년 내년 갑진년 아무 하자가 없다는 걸 빨리 이야기해 주겠지요. 그러니까 무난히 개미대우는 지나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간도 내가 돈 벌어서 나는 직장도 변변치 않다. 돈 벌어서 결혼해야겠다. 그런 분들 또 사중팔자가 내가 좋지 않아서 결혼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저는 만약에 결혼하고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내가 사중팔자가 안 좋으니까 상대를 통해서 오히려 극대화 될 수 있는 생각을 가져라. 사중팔자가 안 좋다고 해서 그렇게 끙끙하고 안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상대성을 만나니까 붐이 일어나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분명한 건 하나는 있다. 작박하는 곳은 분명히 작박하다. 작박하는 곳이죠. 작박하는 단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갖다 심으면 소출이 없고 노력과 결과가 약하고 말라 비틀어지고 결과가 안 좋으면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시간이 걸려있더라도 여기에 맞는 이 토양에 맞는 곡식을 심게 딥는다면 특용작물을 심게 된다면 여기는 옥토로 변할 수가 있다. 조금만 이제 그러면서 서로가 다듬어 나가지고 궁합이 있으니까 다듬어 나가면서 이 좋지 않은 척박한 땅을 양지 양지 땅으로 양지의 땅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요. 사주가 좋지 않은 사람 직장이 변변치 않아서 나 결혼 못하겠다는 사람 오히려 반대로 결혼을 통해서 오히려 극대화되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 뭣도 모르고 그냥 사주팔자 결혼을 해요. 그러다가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사주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사주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상대성에 있더라. 그러나 상대성을 찾는 것은 그래도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있으면 여러 명을 좀 만나보는 게 좋겠지요. 우연하게 만나서 결혼하기에는 이것은 실패할 확률이 없다. 그러니까 조금 맞춤 양 여기로 운해서 들어와서도 그래도 좋은 여성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있을 때 운이 약할 때는 운에 약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맞는 이 토양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여러 명 중에서 오히려 여러 명을 만나는 그 과정 노력을 하는 것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토요일 일을 시간만 되면 사주 팔자가 안 좋은 사람들 시간만 난다면 들과 산으로 가면 어딘 모임으로 가서 사람들 헌팅하는 것이 좋다.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성공의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일수록 오히려 거기에 맞춤 맞춤형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럴 때 사주 명리는 좋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